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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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필라입니다 오랜만에 완전 오랜만에 슬라임 리뷰하러 왔어요 삼삼이 슬라임이라는 곳에서 오늘 크란치 슬라임을 구매했구요 처음 구매해보는 곳인가? 아무튼 제대로 만져보는 건 처음이라서 설레요 제가 원래 슬라임을 끊었었다가 돈이 없어서 끊었었다가 직장을 이제 가지고나서 다시 슬라임을 요즘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산 김에 이렇게 asmr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슬라임 리뷰로 가져왔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원래 asmr 유튜버 아니 아니 슬라임 유튜버였어요 아무튼 제가 산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하트바작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트모양 글리터가 엄청 많이 있는 그런지구요 그 다음이 스윗페디캔디라고 알사탕이라고 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지거든요 되게 예쁘죠? 되게 예쁜데 아파요 이거 근데 아픈 맛으로 만지는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그 다음에 금액 서비스로 받은 팔레트 고무 고무라는 게 되게 이 삼삼이 슬라임이라는 곳의 시그니처 슬라임이거든요 되게 귀엽죠? 팔레트 컨셉의 고무입니다 그 다음에 제리 땅땅 요거트 이것도 이거랑 같은 알사탕 재료로 만들어진 건데 베이스가 클리어가 아니고 반두명으로 되어있는 그런 것입니다 요게 개굴 오독 열매라는 건데 되게 귀엽죠? 이 재료가 오도독이라고 하는 재료인데 되게 소리도 좋고 손맛도 좋아요 아프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땡땡땡 이 풍선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알죠? 강아지 풍선 그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도 되게 귀여워서 샀어요 막 소리가 좋거나 손맛이 좋을 것 같긴 하진 않은데 그냥 귀여워가지고 마지막 뿌띠코스모스라는 건데 와 이거 진짜 비싸요 100ml인데 100ml인데 만원이에요 원래 100ml면 한 6천원 이렇게 하거든요 거의 만원은 한 200ml가 되는 것들이 만원인데 이거는 100ml에 만원이에요 되게 재료가 비싼가봐요 근데 이쁘죠? 암튼 요렇게 7가지의 슬라임을 만져보겠습니다 레츠고 무브무브 그냥 슬라임 만지는 것만 보면 재미없을까봐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제가 영상을 보면서 떠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하트 어쩌고 그건데요 이렇게 연어 찍기 전에 동그랗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굴려줍니다 떡빛듯이요 한번 만져볼까요 소리가 아주 좋네요 그쵸 이런 저런 글리터 슬라임은 용량이 큰게 좋아요 그래야 손에 가득 차는 느낌 그런게 좀 좋아서 일부러 200ml인가 150ml인가 아무튼 좀 용량을 사이즈업해서 구매를 했어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좋죠 그리고 저렇게 펼쳐서 접는 그런 플레잉이 가능하답니다 이렇게 좀 접어서 만지는게 굉장히 재밌어요 옆에 이어폰이 거슬려서 이어폰 지우고 화면이 너무 가까워서 카메라를 좀 뒤에서 찍어봤는데 이게 훨씬 낫죠 그리고 좀 너무 밝을 것 같아서 화면 밝기를 어둡게 했어요 이게 좀 낫죠 제가 이렇게 좀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이거를 어 자막을 달아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이 되네요 안 달면 또 좀 알아듣기는 힘들 것 같고 달잔이 말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무섭는데 베이스 덜어낸 베이스를 지금 추가한 다음에 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이제 그런지 한 소리는 좀 줄어들지만 베이스가 늘어나서 만지기가 편해져요 좀 굉장히 오래 만지네요 한 슬라임을 원래는 이제 슬라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서 촬영해서 거의 1분 안에 촬영하는 편인데 어 그 다음 슬라임이네요 요거는 그 아까 처음에 소개한 알사탕 슬라임인데요 저는 이렇게 투명해 보이는 게 너무 좋아요 만지면 이렇게 못 찾아서 바로 투명함이 사라져서 그런 한정적인 게 더 저의 마음을 그러다니깐 될까요 아무튼 지금은 데코를 하고 있습니다 데코를 하고 또 동글동글 빚어주고 알사탕 맛있겠다 그쵸 파츠랑 피규어 같은 거 올려주고 아파서 좀 놀랬어요 이렇게 만지다가 어 옆에 이어폰이 꽤 거슬리네요 이어폰 끼고 촬영하다 보니까 이어폰이 계속 보이는데 지워버리고 싶네요 아주 열심히 만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슬라임 만졌더니 손이 좀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잘 만지는 강사손이었는데 지금은 두부손이 됐어요 그래서 베이스를 추가해서 만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이스 추가해서 만지니까 저는 아주 손 올림이 과가 됐죠 이거 진짜 아파요 근데 아픈 슬라임이 약간 괴감이 있어요 아픈 거 만지는 그런 괴감이 좀 있어요 이런 알사탕이나 기쁨 크런치 같은 것들은 진짜 아프거든요 다음은 서비스로 받았던 파스텔 고모 색감도 예쁘고 디폼이 저렇게 작은 건 안 아프거든요 큰 건 좀 아픈데 작아서 많이 안 아팠어요 근데 자글자글한 맛도 있고 그리고 저 베이스가 투명도 아니고 약간 단투명한 저 베이스가 굉장히 창창한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좀 조금 단단한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녹아있는 것 보다는 나으니까 빨주노초만하고 빨주노초만하고 빨강빨 빨강빨강 호랑주왕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저는 하늘색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제 손톱에 있는 저 하늘색이랑 연고라색이랑 살짝 섞인 무단 느낌 회색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거 하늘색이에요 제 퍼스널 컬러에도 굉장히 잘 맞고 하얀색이나 하늘색을 입으면 저는 좀 사람 화내보여요 여유 모여요 이렇게 알갱이가 작은 크런치들은 기포가 많이 차서 재밌어요 저는 이렇게 알갱이가 작은 크런치들이 제 취향이더라구요 다음은 체리 어쩌고 이렇게 뒷공둥이가 보이는 것들 집게를 사용해서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바꿔줍니다 썸네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토핑도 뿌려서 꾸며줍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과유불급이에요 징그럽기 때문에 조금만 뿌리는게 이뻐요 이것도 베이스를 좀 털어낼게요 베이스를 털어내야 소리가 더 잘나서 머리채 쥐어 뜯듯이 베이스를 뜯었습니다 아까거랑 좀 다른 재료인가봐요 생애 권톡까지 생겼는데 이거는 별로 안아팠어요 쥐어 뜯었네요 베이스들은 그냥 쥐잡듯이 이거는 좀 붓인 느낌이었어요 뾰족뾰족한 느낌이 좀 무뎌서 덜 아팠고 베이스 슬라임도 좀 더 두터어서 아까거보다는 이거는 하나도 안아팠 느낌이었어요 베이스가 많기도 하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만졌는데 이게 되게 재밌더라구요 막 좀 두껍기도 한데 향도 체리향 제가 원래 체리향 별로 안좋았는데 뭔가 이건 달콤한 체리향이었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이렇게 빨간색이랑 초록색의 조합은 졸졸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색 조합인거 같아요 크리스마스 생각나잖아요 빨강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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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코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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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아플 것 같이 생겼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재밌어요 기분 좋은 지압하는 느낌 그리고 작아서 손에 자글자글한 맛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권덩이가 작으니까 기포소리도 잘이라고 제일 제 취향이었어요 이렇게 기포 터뜨리는 맛이 있어서 좋아요 작은 강덕이들은 그리고 이렇게 다리 틀트는 플레잉 슬라잇 플레잉도 할 수 있고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걸 다리 플레잉이라 하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가지고 이거 터뜨릴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이어폰 또 거슬리네요 꼴빅이 싫어 꼴빅이 싫어 지금 라이브로 영상 보면서 그냥 더드로 더드로 제끼고 있는데 생설수설 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냥 보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가시보는 느낌 여러분들과 그 다음은 저거 먼저 알죠? 풍선 풍선 강아지 그 서커스 피해로 풍선으로 저 강아지 만들어주잖아요 저거 만들어봤는데 마지막에 고리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고리 만드는 부분에서 항상 실패했던 것 같아요 엄청 어려웠을 때 만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건 만지기 너무 어려웠어요 약간 유리 플라스틱인데 분명히 플라스틱인데 유리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깨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건더기 모양이 너무 삐죽삐죽해서 소리도 잘 안나고 플랭하기도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건 소장용 재미는 없고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만지기는 되고 그냥 뭐 추억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생각 뭐 소장용 그렇습니다 해서 만족으로 노력하는데 잘 안됐어요 소리라도 내보려고 했어요 대박 어 참 귀지가 안더라구요 그래서 금통으로 옮겨줬어요 이제 마지막 비싼템 저 비즈가 뭔가 좀 비싼템이었나봐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자글자글 아까부터 제가 말한 자글자글인데 약간 납작한데도 또 해서 책이 되게 재밌었고 근데 요번 베이스가 살짝 손에 달라붙어서 아쉬웠어요 그래도 좋아하면 요건 소리가 되게 좋죠 itty modo 먹고있으니깐 만지고싶네요 그냥 이거 누군 끝나고 또 한바탕 만져야겠어요 되게 오래 슬라임을 끊었었는데 다시 또 보니까 또 사고 싶더라구요. 제가 타일슬인 줄 알았는데 타일슬이 아니라 휴슬이었나봐요. 휴더군이 써도 탈덕은 없다더니 그런 말인가봐요. 아주 열심히 심막나게 만지고 있네요. 제가 이거 찍는다고 냉장고 코드 뽑고 왔거든요. 끝났고 냉장고 코드를 다시 꼽을 수 있게. 위기를 한 번에 냉장고 코드 뽑고 사가지고요. 냉장고 샤랭이 다녀갔거든요. 그럼 끝! 자 이렇게 일곱가지를 다 만져봤는데요. 이게 좀 제일 만지기 힘들어서 7위. 그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건 이거. 전 이렇게 좀 건더기가 작아서 여기 키포 소리가 그렇게 그렇게 나는 것들을 좀 좋아해요. 요런 것보다는. 요거는 약간 손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살짝 별로고. 요것도 괜찮은데 살짝 요거는 요거는 살짝 좀 탱탱했어요. 땡땡하다고도 하죠. 슬라임 용어로. 그래서 요 두기가 제일 재밌었고요. 요것도 오랜만에 만지니까 아프기도 하고 손이 얼얼해지면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슬라임 영상 찍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토킹 ASMR 섞어가지고 슬라임 찍어본 건 처음인데 어떠셨을런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슬라임 영상도 가지고 올게요 여러분. 안녕 잘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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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안녕 안녕 안녕